이겨멘 러블루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메가 숨바꼭질이라는 맵을 해볼건데 전에 많이 해봤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모드와 새로운 맵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맵은 침실이라는 맵이에요 이 침실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야! 피야! 탁자 그쳐 뚝! 야! 미안해? 절대 못 찾는 명당이 어딘가 있을텐데 날 따라와봐 여민아 내가 훔쳐낸 곳으로 한다니까 어디 있는데? 야 거기 여기 여기 앞에 앞에 야 거기에 좋지 일로와봐 여기서 이제 아주 확기적인 위치가 있지 어우 뭐야? 우와! 야! 거기 뭐야? 일로와 일로와! 야 여기야 이거 너무 심한거 아냐? 이제 여기서 구멍이 하나 나있거든? 야 이거 여기서 약올려주면 돼 우와! 여긴 비상탕 출구도 있다고 야 여긴 진짜 명당인데? 여기 춤찾자 춤춤춤 탁자 그쳐 뚝! 어? 술리 탈산한다 왜 그러시네? 왜 그러시네? 모르지요? 못 찾아요? 못 올라오지로 탁자 그쳐 뚝! 술리 어디나 봐야지 이기는 못 온다 내가 확신할 수 있어 어디지? 자 리아야 한번 잘 찾아보자 눈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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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너네들의 위치가 보이기 시작했어 어딘데? 그래서 돌리고 돌리고 돌렸는데 어딘데? 바로 저기 구멍 하나 뚫려있는 거기지 그치 한번 올라와봐 정말 미안하지만 난 사실 슈퍼 능력자였어 뭔데 무슨 느낌이야 불길! 뭐야? 거리가 짧아서 거기까진 못 쓰죠 리아야 리아야 저 뒤에 창틀 봐봐 랑랑랑랑 리아야 우리는 저기 막 그림으로 도배되는데? 오 리아야 전혀 저기 쏙구마야 돼 우리 반대방이야 야 저깄네 넌 컨디션캠스 탁원 탁원님 아 이것도 내가 또 또 멋있게 죽여줘야지 이거 멋있게 치우기 기능 케이프 멘탈부터 빠져서 깨질 것 같으면 어디갔지? 이미 공원 갔어 쳐졌다! 아 야! 난 먹잇감을 놓치지 않아 난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와 아이템 썼어 아 일하기도 하세요 나 공주가서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진심으로 한다고? 우리는 여기서 춤이나 추고 있다고 잡아봐 잡아봐 난 천천히 한 명씩 죽이는 걸 좋아해 마법의 똥가루 어? 빨리 죽기 전에 저기 어떻게 가는지 말해 하하하하하 나는 운이 넘치 모른데? 몰라 몰라 왜 몰라 왜 몰라 하하하하 내가 볼 때 욕실로 가는 거 아닐까? 아 그렇군 넌 천재야 넌 만나면 한 번 더 죽여줄게 하하하하 내가 볼 땐 이건 여기 내가 보여줄게 어 어 잘 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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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들한테 뛰면서 이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야 하하하핃 아 안되네 하하하하 하핫 나댄 일uj가 아.. 따른 배를 해봐야겠는데? 아 찾았다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찾았다 아니 그냥 우리를 포기해 아니 난 한 마리 찍어놓은 사냥감만 노린다 그 찍어놓은 사냥감이 저기 있나 보다 아 나 어딨는 줄 알아 이제 지금이라도 거기를 탈출하는 게 좋아 옷다리 짓고 있는데 완전 못 올 거 같은데 분명 여기에는 한 명 있다 여긴 어디지? 여긴 내가 상상했던 곳이 아닌데? 저게 어떻게 간 거야 이거다 이거 여기다 아니야 저기서 못 올라와 내가 아까 해봤어 그냥 포기해 리아야 아이 무슨 소리야 난 한 번 찍은 사냥감 아니면 안 먹어 근데 아까 핑크머리는 왜 보내줬어 하하하하 달려줘 여기까지 못 오죠? 저 아직도 저기로 오는 줄 알죠? 60초 남았지만 난 내 꿈을 펼치겠어 아무것도 못 아냐 여기다 거기서 올라오는 거 아니죠? 어? 여기다 어? 짜잔 하하하하하하 도망갔어 하하하하 건네다 딴 데 어딜 가요 와 여기 진짜 명당이다 근데 하하하하 멍청한 녀석 야골을 지렁 야골 난 미쳐버릴 거 같아 나 여기 지렁 난 바로 네 머리 위에 지렁 와보시 지렁 와보시 지렁 와보시 지렁 와보시 지렁 난 한 번 놓친 사약하면 절대 놓치지 않아 안돼 마지막 도망칠 맛 좀 나겠는걸? 요르르 하하하하 만만한 녀석이 걸렸구만 술래 어떤 녀석일지 진짜 불쌍하네 진짜 이번에도 만만한 녀석이 걸렸으면 죽겠는데 안 돼 일단은 제대로 찾긴 하라고 요르르 방심하지 말고 여기 지렁 여기 지렁 하지만 모르지렁 오른법 따위 야 닉대야 도망가 오로로로로 야 닉대야 뭐 이런데 숨었어 명당이 이렇게 많은데 닉대야 끝 나 어떡하지 너무 고민돼 너희 둘 다 이번에 나 못 찾으면 나 이번 영상에도 영영 안 나오는 거 아냐? 그러게 이거 뭐 미호를 본 적이 없네 이거? 난 뭐 목소리 추려만 하네 얘들아 좀 분발 좀 해봐 미호를 닫았어 댕댕이랑 춤추고 있는데 리아랑? 아까 거기서? 문 옆에 있는 환풍구에서 춤추고 있어 아 저기 어떻게 간거야 내려갔다 햄스터 집으로 들어왔어 내가 박살 낼게 햄스터 집 옆에 있는 통로로 들어가고 있어 여기? 야 불이 필요하지마 통로 옆으로 들어갔어 팀이니까 할 수 있는거야 컴퓨터 책상으로 가고 있어 저 건방진 트롯 녀석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 캣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제 미호만 나가시죠 큰일 났네 나 못 찾아서 통편집 되겠는데? 크흐흐흐흫 밑에 있어 그래도 못 찾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못 찾을 것 같다고 배관 안 해 있어 얘들아 그래도 못 찾을 것 같다고? 그래도 못 찾을 것 같다고 얘들아 저거 나가는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래 거기 경기동에 빠지면은 뭐야 실시하잖아 김여우 다 알려줬어 우리가 내 눈으로 너네 1분 안에 다 죽여줄게 나 경찰 경력 20년 나 경찰 경력 25년 잡혀서 45년 오케이 아 제대로 숨자 이번에 진짜로 저 진작 꼭꼭 숨을게요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야 저 녀석들 움직이기 시작했어 와 무서운데?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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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이렇게 비명소리가 들리면 어떡해 만 딱 걸렸지 뭐야? 아 잡혔어? 너도 방심하면 안 돼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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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봤어? 야! 야! 역시 이구야! 야 얘 진짜 전 맵을 휘뚤고 있어 겁쟁이의 냄새가 나는군 탕 넘쯤은 말이야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어이! 너는 욕실을 맡아! 난 창고를 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야 정석이 움직인다 정석이 움직여 김여! 김여! 미친 듯이 뛰고 있어 허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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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봐야 돼요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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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본 줄 알았지! 멍청한 녀석! 도망쳐! 이구야 이게 보통이 아니다 보통 아니야! 야! 도망쳤어! 도망쳤어! 살고 있습니다 어? 거기서 모를 줄 알아? 도망쳐! 아아아아아! 왜 괜찮아? 허어허허허! 이 녀석이 자꾸 스킬 쓰게 만들냐? 거기 가만있어 으아아아아아!!! 와! 꼬쳐졌어! 오! 좋았다! 좋았다!!! 야! 산상조각을 냈어! 진짜 잔인한 팀이야! 음쓰! 으아악! 진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 야 얘네 진짜 잔해 근데 오멘아! 내가 먼저 갔어 넌 내 근처니까 꼭꼭 숨어있어 어 알았어 야 진짜 얘네 진짜 잔인한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순식간에 당했다니까 반명 참았다 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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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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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쟤네 진짜 무서운 이구한 아들이었어 야 얘네 얘네 열나 잘해 무지 무시한 녀석들이라니까 야 얘네 열나 잘한다고 그냥 이번에는 조명을 끄는 거죠. 되게 공포스러운 뇌입니다. 진짜 무섭겠다. 네 저희는 우린 어둠 속에 있으면 더 세지지. 우린 야행성이니까 말이야. 어둠 스타일인가 보다. 오케이 이번에는 침실이고요. 아 근데 이번에는 침실이 한 명이잖아. 아 그랬지, 그랬지, 그랬지. 이거 하나 해체. 이거 하나 해체 됐고요. 약해졌죠. 아니 우리 중 가장 센 아나를 보내도록 하겠다. 이번에는 이구가 아니겠지. 이구! 하나! 무슨 소리 한 명 더 있다. 어? 한 명 더 있는데? 이구! 이구! 아니 왜 둘이야.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와 진짜 멋있었는데? 이거 뭔데? 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고!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았fight. 얘들아 1번을 눌러. 어 1번 누르는 중 너네 그 불빛 캐는 순간, 뛰어간다. 진짜 무섭다. 어떡 하지? 아 이런 거 싫은데? 그 근처에 해야겠다. 너무 무서워. 이구해 이구해 ㅋㅋㅋㅋㅋ 쟤네 사이코패스인가 봐 나 경채 경력 20년 나 경채 경력 25년 합해서 45년 이그아악 아하라 꼬하대 후레시 자 그리고 왼쪽 아래에 소매가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술래 관전 술래를 봐도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야 너무 가까이 아 얘네도 깜깜한거야? 못봐? 당연하지 이거 안보여 난 지금 눈앞에 피는게 없다 이 자식들아 얘들아 그래도 방심하면 안돼 도합 45년 이부하나들이니까 야 이거 공포맵인데 맞아 난 무서워 죽겠어 이거 술래가 가까워지면은 심장 두근두근 소리가 나는거같아요 음 맞아요 난 컴퓨터 좀 없다고 말해 야 쉽게 힘들겠다 이거 욕주 없다고 알림 아 있네 안돼 야 이런 극한사항에도 한마리를 컷하는 이구하나팀 어떻게 잡는거지? 이러면서? 하지만 걸린사람 나 단 한명이야 나머지는 살 수 있을거야 장투를 더 없다고 알림 이번엔 진짜 어려울거 같거든 어 여기서 심장소리가 미친듯이 났는데 어떻게 어떤 녀석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거야 거리가 계속 멀어져 그럼 좋은거 아니야? 좋은거지 좋은거 지금 너무 뻔한걸 모르시네 아니야 그들을 자극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어 여맨아 너 거기 썼으면 죽을뻔 했다 어 알지 야 이거 공포맵이냐? 아 큰일났다 어떻게 잡는거야 이거를 여맨이는 못잡았지만 그 대신 유로불을 잡았어 안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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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옆으로 와라 이거야 진실죠! 진실이야.. 내 얘긴.. 거나클래쉬야!! 진학 때! 내 희망한 진학 때도 하나야.. 이거 어떻게 살았어! 왜 내가 마지막이야? 잠깐만.. 너무 어두운 데 있어가지고 우리도 어딘지 모르겠다. 불빛이 하나도 없는 옷장인겠군.. 어떻게 괜히 말했나봐! 진인데 조용히 틀렸나본데? 폭죽 소리! 달콤한 심장 소리! 이거야 이게 불을 켤 수가 없어 얘들아! 쳐봐 그래도 어딘지 못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딘데? 어디야 여기? 여기! 아 깜다! 아 이거 진짜 어려웠다. 아 줄만 안 캤어 너! 끌미끌 얼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모드는 안 해본 걸로 주방 한번 해야겠다 이번에. 술래는 그냥 무작위! 늑대가리 했으면 좋겠다. 민준이 내가 할 거 같은데? 나 안 한 지 오래돼서. 미끌미끌 얼음이 뭐지 근데? 룰루룰루? 안 하고? 아이고 이거 못 찾겠네. 또 나야? 나 춤실이 아니잖아. 미끌미끌! 우와 미끌미끌해! 야 이거 미끌미끌해지는 거네. 야 맵이 다 얼음이 됐는데? 미끌미끌해졌어. 미끌라 꼭꼭 숨지마. 아 차가워. 요르르 발자국을 써 아이템을. 그게 좋더라고. 발자국? 미끄러워도 잡을 수가 없게. 아니 우리가 못 도망칠 거 같은데? 잡는 사람도 어렵겠지? 어 2초 뒤에 나와 얘들아 빨리. 숨어. 난 숨었어. 숨을 데가 없어. 얘들아 너무 꼭꼭 숨으면 안 된다. 안 보이게 숨어야지. 빨리 나야. 너네 안 보이게 숨어. 다 보여. 니네. 아니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어. 미끄러워 갖고. 괜찮아. 이제 출발한다. 뭐해. 거지도 못하는구먼. 방금 태어난 송아지 같네. 소외랑 영향을 안 받는 거 같은데? 잘 달린다. 아 진짜? 아닌 거 같은데? 미끄러운 거 같은데. 아 100% 이거 미끄러워서 이쪽까지 모르나. 그럼 못 올라오죠? 미끄러워? 미끄럽네요. 근데 다 어딨어? 찾아야지. 잘 찾아보라구. 추우니까 따뜻한 오븐에 한 명쯤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 아까 김야랑 예맨은 전자레인지도구로 뛰어가더라고. 많이 추웠나 보네. 그래 나 한번 찾아봐. 알았어. 나 최선을 다해서 참을 찾을게. 미끄러지는가 봐. 미끄미끌하지? 정신 못 차리겠지? 정신 못 차리겠지? 꼼꼼하게 찾아주겠어? 찾아봐. 한숨 자야겠다. 여름이니까. 아이스커피. 여름에. 여기 옆에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긴 아까 봤잖아. 왜 또 간 거야. 내 친구 건들지마. 발자체 아이템을 사용했는데 이쪽으로 가라고 나와서. 어딘가에 있다는 거네 그럼.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거네 이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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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여기 없지. 없어갖고 나한테 그러는 거지. 이제 눈치눈 챙기는구만. 야 너네 여기 옮잖아. 어디 갈래요? 창술 다 끌어가래요? 창술 다 끌어. 야 반대편 봐봐. 반대편. 반대편. 야 이건 힘들어 좀 주자. 예 안되겠다. 창문 위에 봐봐 창문 위에. 창문 위에 봐봐. 아악! 어디? 쟤 못 봤데? 창문 위에 창문 위에. 야 나는 술 옆에 있어 술. 아 저기 있네. 술 옆에? 난 얼어붙은 꽃병에 있어. 나는 저기 창문 위에 있다 창문 위에. 창문 위에? 한 명 봤다 발견. 근데 저기까지 어떻게 갔지? 어떻게 간 거야? 쟤 설마 못 뽀? 못 뽀. 못 뽀. 뭐지? 어떻게 간 거야? 우리는 그런데 안 숨었어. 잘 찾아봐. 미치고 있네. 치아! 유로야 밖에 나가봐. 유로야 밖에 나가봐. 밖에 나가봐.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얘들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 오늘 저녁은 소세지인가봐. 그쪽으로 가봐. 그쪽으로 가봐. 아이고. 아나. 거기 있었나. 여기 있었다. 반갑다. 도망가자. 전에서 커트로 못 쫓아온다. 가자. 가자. 너무 힘들다 진짜로. 유로야 거기 전자레인지 뒤에도 있어. 뒤에? 여름이니까 아이스 카피. 여름에. 여름에. 아이스 카피. 아악. 아하하하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 아니 눈앞에 있는데 왜 잡지 못하니. 와악! 잡아. 다시 가봐. 잡을 수 있어. 으아아악! 왜 불러가! 야아! 아악! 쟤 뭐 해? 여쭤면 한명은 있지 않을까 여기? 없다. 이거 다 같이 거실에서 한바퀴 돌아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아니 저 이거 하나 왜 저기 있어? 까진다! 오오오! 미끄러! 밀지마! 아아아아아아아앙!! 밀지마라아. 유래 기회야. 아하 근데 못 잡는데? 가 봐봐.. 이거 노인도야! 가자! 뭐야 여기 있었는데? 나는 댕댕이 품으로 들어간다! 찾으시라아! 아 여기 진흙대 있는데? 야 남아있는 게 아니야 지금 너네 여기서 뭐해? 댕댕이랑 놀고 있지. 미끄러운 댕댕이. 아 매력적이.. 못 잡았다고? 이거 아니잖아 요루루 못 받겠어요 자 로블록스 오늘 새로운 맵 나와가지고 또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재밌었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겠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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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